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인생의 제 2막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인생 2막 2막이야 인생 2막 2막이야 줄여서 2막 2막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오늘 인생 2막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특별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어딜까요? 학교로 다녀왔습니다 학교요? 학교를 가셨다고요? 네, 한학도시일까요? 학교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맞겠죠?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혹시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어요? 네, TVN에서도 특집 방송을 다룬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시니어 초등학교 재학생 중에 한 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어머, 드디어 2막 2막 이 코너에서도 이 재학생 분을 만나게 되는 거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공무원 명예 퇴직 후 현재 제2의 본업으로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시니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김대균 선생님입니다 먼저 인삿말 들어보시죠 저는 김대균이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나이는 69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시에 임명을 받았어요 공무원에 임했는데 한 30년 공무원을 하고 명예퇴직과 동시에 울산시 산하 기간에 10년 공무원을 한 이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을 조그만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할 때에도 은퇴가 올 거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가 남의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닫히다 보니까 다가오니까 지나간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앞으로 또 내가 은퇴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두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은퇴라는 단어가 저희도 조금은 멀리 있지 않나 싶은데 막상 내일이 돼서 닥치다 보면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그동안 내가 뭐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은퇴가 주는 이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좀 무겁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순간이 언젠가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은퇴 시기가 다가오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비싼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한 5년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잘 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좀 다른 직종이잖아요 아예 다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와 다시 새 출발하고 새로 딱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인생 1막과 현재인 인생 2막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냐는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선생님의 답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을 3막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싶어요 저 자신은 1막은 학교를 졸업하는 그 기간 한 25, 26까지 안 되겠습니까? 울산에 와가지고 공문을 하던 시절은 2막으로 보고 이제 은퇴를 하면 3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은퇴라는 것을 저만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맞이하고 쌓았던 열정, 노력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은퇴를 하면 이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막상 맞이하다 보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한 달 살이 6개월 살이 타지에 가서 경험을 하고 하는데 나는 아직 그걸 못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내 하는 업이 마무리가 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그 인기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우리 애청자님들께 나 한 달 살기 해봤다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경험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한 달 살기나 6개월 살기를 해봤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게 막상 내 일이 돼서 보니까 뭐 한 달 살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 이게 정말 현실이거든요 사실 사는 일이 또 마무리돼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있다 생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또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또 궁금해요 타지에서 오셨잖아요 울산의 일 때문에 그러면은 왠지 은퇴를 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은퇴 후에는 본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고민도 있으셨대요 그러다가 울산에서 시니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또 새로운 만남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그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울산이 제 여유의 고향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떠날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애들이 다 나가 있고 혹시 내가 아프면 그 애들이 한번 와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지금 45년 정도의 생활을 했거든요 울산에서 울산이 참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도 가까이 있고 바다도 좋고 음식도 좋고 양쪽에 해운대 경주 막 가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날 생각은 없고 그러다 이제 이런 친구가 이런 얘기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일기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소개를 해줘서 입소문을 타고 온 거죠 아 그러니까 일기생이었던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시니어 학교에 또 입학을 하게 된 거군요 사실 정말 울산은 타지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다시 돌아가야지 고향에 갔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인공께서는 뭐 여기 위치도 좋고 뭐 산도 가깝고 뭐 바다도 있고 뭐 떠날 이유가 없다 울산 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초등학교라는 그런 좋은 곳도 있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또 지인 소개로 또 시니어 초등학교 알게 되면서 또 즐거움을 또 찾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 초등학교가 처음 지어지게 된 계기도 60세 전으로 퇴직을 하다 보면요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노인복지관에 가기도 조금 어린 나이시고 맞아요 울산에는 직장 따라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울릴만한 친구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치는데 갈 곳이 있어야겠다 하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시니어 초등학교 1기는 아니시고 네 2기 2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또 홍보도 많이 되고 입소문을 많이 타서 벌써부터 그 지원서 제출 시기가 되면 제 학생인 선생님께도 연락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네 시니어 모델 반 그리고 울산 역사 플로깅 힐링 체조 반 스마트 기기 활용 반 그리고 일본 마을 탐방 반으로 수학여행으로 일본을 가는 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아니 각 밤마다 너무 매력이 있어서 어떤 반을 선택해야 되나 이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무슨 반이신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울산 역사 플로깅 반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플로깅도 하는 반이었어요 재학 도중에 선생님은 본인도 몰랐던 취미를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내가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 한 번도 못 가봤더랬어요 고기를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데를 가니까 진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와서 이런 걸 좀 알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원이라든지 고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짜로 한 번 가보지도 않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니까 너무 좋다 내가 누가 울산에 오면 이런 걸 좀 내가 안내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미술 문화 이런 거 관심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내가 너도 스스로 놀랐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 번 가볼 수 있는데도 그만 서치 가고 울산 사람들이 속속들이 안 봐요 제가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학교고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에 어디 이제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다라고 얘기만 듣기만 하지 실제로 가보시는 분들이 딱히 많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 연세 같은 부분에는 그런데 학교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갔더니 이런 활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적성을 사실 그때도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기가 또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계기가 있어야만 또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하면서 그냥 저 자신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에 저희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송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은비까비도 뭐 어떠세요 최근에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그런 사실 있습니까 생각보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더라고요 힘든 운동까지 아니지만 전문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몸을 움직이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안다는 게 평생을 살아도 잘 모르겠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도 은퇴하시고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생기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무엇이든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젊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도전만이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도 이렇게 너무나 만족을 하고 다니고 계시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남자들이 별로 안 와요 지금 180명이라고 했지 아까 그런데 남자가 10% 정도 되려나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여성분들은 남성 DNA가 더 활발하다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또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되게 친한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언니 동생하고 손잡고 못 가고 이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거의 수영 동아리하든지 탁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 몇 명씩 짝을 지고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벌써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좀 밖에 나가는 거 저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제 삼삼오 언니 동생 새로운 친구도 잘 사귀시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좀 참여를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한다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남자분들도 활동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니어 초등학교는 1년 과정이래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막상 해보니까 1년은 뭐 너무 짧다 적어도 2년 3년은 다니고 싶다 이렇게 건의까지 해보겠다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인생 2막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6년제로 바꾸면 어떨까요? 7대 초등학교처럼 6년은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2막 2막 2코너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울산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은퇴 전 후에 일상과 삶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샵 1영사 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영서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30분 교통정보 그리고